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다 돋우셔야 돼요. 엄마 아버지 우리 황수관 박사님 아시지요 그러지요 웃음으로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 그분 박사님이 고향이 대구랍니다 그런데 그 분이 돌아가신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생명병원을 데려갈 때 왔거든요. 아빠는 손이 그 다음에 손뚜껑만 하더라구요. 그래서 왕도 명이 잘듣는거죠. 그래서 왕도 명이 잘듣는거죠. 그분도 많이 웃어서 손이 손뚜껑 나야라.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왜 어머니 억지로 웃으면 이 웃음이 뭐가 좋겠노? 이렇게 생각하시지요? 아니랍니다. 우리 몸을 그렇게 즐겁게 한답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몸은 이렇게 살아있지만 이 몸을 가만히 놔두면 안된답니다. 몸을 괴롭혀야 된답니다. 다같이 몸을 괴롭혀 보겠습니다. 어깨부터 두드려를 봅니다. 자 1에서 제가 1,2,3,4 하면 우리 어르신은 5,6,7,8 하시면 돼요. 시작!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1,2,3,4,5,6,7,8 참새! 제비! 강아지! 강아지! 고양이! 돼지! 불은! A,B! C,B! 하늘천! 따지! 거물변! 불우왕! 1 더하기 1은? 3,2,3,4,3,4,1 더하기 1은? 1 더하기 1은? 5,2,4,0